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재대학교 응원곡 맞추기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학생팀과 응원한 팀을 관여하셔서 연재대 응원곡과 관련된 게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학번이 높은 18학번 행정학과 최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의외과 정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재대학교 21학번 신뢰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임채린입니다. 저는 연재대학교 응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재대학교 응원단 21학번 자율용학계열 남주영입니다. 혹시 연재대학교 응원단이 어떤 단체에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재대학교 응원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단체이고요. 그리고 연재대학교 응원단은 학생들의 새내기 응원오티나 또 아카라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유명한 축제 그리고 또 연고전을 이끌어 나가고 모든 계획과 총괄하는 것을 연재대학교 응원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중에 제일 대면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꼭 많이 맞추겠습니다. 고대에서 반수에서 왔는데 고대 연재 둘 다 다녀본 입장에서 저도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왜 제가 응원단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단의 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팀형을 전송하실까요? 네! 그러면 학생 팀명 말씀해주세요. 제가 모를까요? 마음만은 새내기... 아! 마음만은 새내기? 아, 네. 네, 할게요. 네, 저희 팀명은 마음만은... 새내기! 마세입니다. 저희는 아카라카 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아카라카. 아카라카. 뭐지? 아카라카. 팀 말씀해주세요. 아, 잘 먹기 기억이 안 났네. 이걸로 저희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아, 안돼요. 한 번만 혹시 더 들려주시면... 아, 잘 먹기 기억이 안 나지? 아니요. 뭐지, 이거? 오늘 밤새 같은 데 온 거? 아, 기억났습니다. One Night Only. 아,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좀 인트로에 약합니다. 맞아요. 하이라이트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네, 다음 게임은... 아, 잠깐만. 아, 나 아는데? 잠깐만. 아카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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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카라카. 마시네, 하늘끝까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연세 레이디 난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 음 어떻게 아셨나 아카라카안 알았지 아 역시 재미있다 멀리 북순이 연세 고릴라 아카라카 아카라카 위의 아카라카 아카라카팀 말씀해주세요 원실인 정글빈입니다. 아 고릴라구! 아 고릴라구! 아 고릴라구! 그래서 두 번째 게임도 아카리스틱도 승리했습니다. 동작으로 5번곡 제목 맞추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대안시간 40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러면 40초 시작하겠습니다. 패스 없죠? 일단 뭐 계속 서..시 서수 사랑하는데 안 드세요. 연쇄서 사랑한다? 응 제이 얘기예요. 응 하늘 끝까지? 아 진짜 잘했어. 이걸 땡! 아아! 잡도가 못 써야겠어? 아 너무 잘했다. 아 잘했다. 너무 잘했네요. 청노래가 서수 동일하게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니 까 오픈 starting 할 수 없나요? 몇 개 아 일단 진짜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나요? 토요일은 보이죠? 야생마? 바다색? 이번 대결은? 이겼다. 마지막 게임은 연세대 행사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많은 연예인분들이 아카라카가 오셔서 직접 연세대학교의 구호를 외쳐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연예인분께서 저희 학교의 구호를 외쳐주신 영상도 준비해왔습니다. 이 구호를 외쳐주신 연예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항상 대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라카. 아카라카 팀 말씀해주세요. 블랙핑크 리사?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대박. 저희 연세자표 응원장에 떼서 온 게 바로 서시 아내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서시의 원곡은 어디서 사용되었을지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마세. 네. 마세 팀 말씀해주세요. 베토벤 바이러스. 정답입니다. 아카라카의 여태껏 나왔던 연예인 5명을 대신합니다. 네. 마세 팀 말씀해주세요. 블랙핑크, 레드벨벳, 빈지노, 싸이, 트와이스. 정답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마세 팀이셨습니다. 3대2로 아카라카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 소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응원단으로서 맞춰야 될 건 다 맞춘 거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응원단인 이유를 말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저조했던 거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해서 다행입니다. 수고한 거 좀 해주셨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응원곡 들으니까 새내기 때 생각도 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대면회 때 학교 생활했던 기억이 나고서 되게 좋았고 승리의 영광을 후배들에게 양보해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enza kümmelin 수고하셨습니다.